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현재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실질적으로 이런 선거 부정을 수행한 자들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를 한다 해가지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사주를 받은 거죠.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장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당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당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접근할 때 그냥 성력 없이 주범이 누구고 공범이 누구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정돈하면 문제를 훨씬 더 명료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부정선거 중심에 누가 있냐. 누가 주인공이냐. 주인공은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감투를 쓰고 폼을 잡고 여러분들 예산을 뭡니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1년에 수백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수혜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누구도 그 문제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부정선거의 주체이자 주범이자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인지하고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아니면 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부정선거의 주인공이자 주역은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그 문제를 이번에 공대일리에서 다뤘습니다. 공대일리 신문을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어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모든 공직선거의 득표소 조작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리 잡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적인 부정선거의 주도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야기.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득표수를 훔치는 쪽, 득표수를 도독질하는 쪽은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예외 없이 표를 도독질 당하는 후보들, 표를 빼앗기는 후보들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나 자유한국당의 후보나 아니면 미래통합당의 후보였다. 선거 부정의 주범이 어떤 세력인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선거구마다 표를 훔친 도독놈들을 특정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웬만하면 언급 안 하려고 하지만 문제를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명료하게 뭡니까 다 드러내자 이야기죠.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조정하고 있는 집단이나 세력은 누구일까. 현재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추적해 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어떤 선거든 어떤 선거구에서든 누가 선거범죄의 수혜자인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행해진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2017년 대선부터 7번의 공직선거 그리고 선거마다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득표수 정감 작업으로 공짜 사전특표 득표수를 듬뿍 얻는 후보들은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항상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전국 방방곡국의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특표 득표수를 공짜로 얻는 겁니다. 그럼 그 사전특표 득표수 이런 공짜로 얻는 것이 하늘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도덕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도덕질을 합니까? 자유한국당에게도 도덕질을 하고 미래통합당에게도 도덕질을 하고 국민의 힘 함께 도덕질을 하는 거죠. 그 도덕질하는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도덕놈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도덕놈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거의 전의구가 도덕놈들인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거만 하면 선거구를 가리지 않고 표를 빼앗기는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빼앗은 득표수를 꿀꺽하고 삼키는 후보는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득표수 도덕질의 주범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표를 훔쳤는지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표를 도덕질 당했는 등은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모두 다 확인된 상태입니다. 김아무개처럼 특정인을 콕 집어서 몇 표를 어느 동에서 훔쳤는지까지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 모두 다 완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사전특표제도를 계속 가져가는 한 선거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와의 선거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선거기술자들과 그들의 하명과 지시를 받은 특표수 조작을 수행하는 선관위 관련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규칙 조작값에 따라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보궐선거 2024년 4월 10일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알린 사실을 바탕으로 사전특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전특표제도 폐지가 불가능하면 사전특표용제 QR코드 사연 전면 금지 투표지 관리관 사인 날인만이라도 이루어질수록 해야 될 것입니다. 도덕질을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나 당하고서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사회라면 그 사인은 인간 사회라기보다는 짐승사에 가깝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대일리신문에 이렇게 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덕질을 4.15 총선 시도별 차이값 관외 사전특표율 빼기 당일특표율입니다. 후보별로.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만 제외하게 되면 정확하게 0값을 중심으로 미래통합당은 사전특표율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를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훔쳤기 때문에 플러스 퍼센테이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만큼 더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칠해하고 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 값이 거의 유사합니다. 좌우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득표수 조작의 핵심은 도덕질 한 것만큼 더하기 때문입니다. 표를 훔친 만큼 국민의힘 후보한 후에 사전특표 득표수를 훔친 것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 대칭에 그다음에 도별로 다 여러분들 뭐죠? 마이너스 퍼센테이자와 플러스 퍼센테이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평균값만 딱 구해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편 투표 4.15 총선의 전국 평균값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마이너스 13%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플러스 13%를 더해준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3%를 뭘 이야기하냐?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13%를 훔쳐서 13%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26%를 조작을 한 겁니다. 관외 사전 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26명만큼의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이 했습니까? 시진핑의 중국공상당이 했습니까? 이걸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원회의 선관위 관련자들이 개입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증거는 다 없앨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득표수를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짓들을 다 해놓은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가 중첩이 돼야 되는 이렇게 13% 마이너스 13% 플러스 13%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관내 사전 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선거에 관한 특별한 짓이 있는 호남권에 있는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만 딱 제외해버리게 되면 정확한 좌우대칭입니다. 왜? 훔친 것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표가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투표자 수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100명이 투표했으면 50표 50표를 받았는데 70표 30표를 하려면 한쪽에서 빼앗아가지고 그걸 더해줘야 70에서 30이 되는 겁니다. 50대 50이 70대 30이 되려면 20표를 빼앗아가지고 20표를 더불어민주당한테 더해줘야 되겠죠. 평균값을 보시게 되면 이게 4.15 총선의 평균값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10%를 빼앗아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0%를 더해준 겁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 20%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감소, 증가시켜가지고 이런 짓들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텅구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권순일이 하고 조혜주 작품입니다. 권순일이 하고 조혜주 연금받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어느 놈이 이걸 했는지.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외 사전 투표를 다 합치게 되면 4.15 총선 전국 평균은 사전 투표를 미래통합당에서 마이너스 12.5%를 훔치고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2.5%를 더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걸 계산해보게 되면 4.15 총선의 사전 투표 투표자 수가 1174만 명입니다. 그게 25%가 293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 293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한테는 얼마를 조작했냐. 24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240만 표를 조작을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 24만 7,077표 차이가 후보사의 격차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262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262만 표를 선관위가 24만 7,077표 차이로 줄인 겁니다. 뭘 이용해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소 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 득표소 조작 규모가 240만 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약 293만 표 약입니다. 대략 293만 표 정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조작했던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여러분들 당선은 기본적으로 조금 조작이 낮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전 투표 투표자 수가 워낙 여러분들 선거 사기범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심을 한 겁니다. 방심을 해서 국민들 눈치도 있고 하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기도록 만드는 그런 장난을 치다가 그냥 권력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개판이지. 권순일하고 조해주 작품. 똑같은 일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지방선거에도 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 크기가 조금 작죠. 그거는 노태하게 하고 박찬진이 작품이죠. 박찬진이 연금받고 잘 살기를 안 바랄 겁니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실이 다 밝혀지는데 4.15 총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뭡니까? 조갑제나 정규제 같은 사람들. 그 양반들이 평생 동안 살아온 여러분 저는 언론 생활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기자가 여러분들 증거물도 안 모은 상태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조갑제 씨 같은 경우는 기가 찬 거죠. 조갑제 씨가 이런 필력을 날린 분이지 않습니까? 기자라는 것이 이런 사실을 추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퓰리처상이란 이런 게 다 사실을 추적하는 게 기자의 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처음부터 결론을 입 닥치고 이런 부정선거 없다. 조갑제 결론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뭡니까? 사실을 조작하냐 이야기. 인생들을 다 어떻게 살았는지 저보다 한참 연배가 위지만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람이 좀 진실된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도 이런 거 보고 눈 감겠죠. 본인들이 거짓말이 워낙 익숙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이 한 장만 가지고도 뭡니까? 그냥 이걸 또 다 덮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상하지 않다고. 왜? 다음에 있던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나 대선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조재연하고 천대협하고 이동훈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통계학의 이런 근본 법칙인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파괴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몇 천만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거의 일치를 해야 되는 차이값이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계속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든 오늘 다룬 내용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가 여러분 잘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복둬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